이야! 우후! 이야! 환영웁니다! 연예인이다! 어? 너무, 너무, 너무. 까놓고 즐기고 까놓고 사랑한다. 어쩔래. 매도나! 어메이징! 엄정외! 안녕하세요. 저 너무 막 떨리고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다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인데. 너무 좋아. 우리 엄정외 씨가. 아, 네. 저는 우리 둘이는 부부고요. 저는 꽈배기 달인입니다. 집을 운영하는 달인인데. 저희가 너무 알뜰해요.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경험이 품에 당첨이 돼서 하와이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하와이 여행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납치 사건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위기에 빠진 가족과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숨겨났던 내공을 펼치게 되는 오우야. 액션 장인입니다. 비행기. 비행기 남은 씨. 비행기 남은 씨. 비행기 남은 씨. 비행기 남은 씨. 저는 박성웅 씨의 새로운 변호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약간 무섭지 않나요? 근데 촬영 때 너무 귀여워서 짜증이 났어요. 애교 같은 거? 암탈 같은 걸 너무 자주 해서. 어떻습니까? 엄정아 씨 같은 경우에 음악 좀 잘 듣고 제가 진짜 가사를 잘 못 들어요. 여기 발라드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너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같이 활동했을 때 한 90년대 음악들이라면 제 노래. 본인 노래. 그냥 막 엄정아의 포이즌. 갑자기 막 그냥 본인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토. 나이스. 나이스. 네. 자, 시장으로 떠나가보시죠. 놀토. 나이스. 아, 맛있다. 자, 지금. 자, 지금. 이거 지금 먹을 수 없어요. 지금 먹을 수 없어요. 아니, 떡볶이 좋아하세요. 너무 딱딱해. 왜 그런 소리야. 저 오늘 치팅하러 왔어요. 아, 치팅데이. 아, 치팅데이. 오, 치팅데이. 나 먹을 때 됐어. 기다려. 소식은 진짜 맛있대요. 너무나 맛있고. 저 떡볶이 못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얼마나 드셨는데요? 진짜 몇 개월째 못 먹어봤어요. 왜왜왜왜. 아, 저희 식단이. 그래서 못 먹었는데. 오늘은 진짜. 맘껏 먹으려고요. 누나가 요즘 적당고지. 맞아 맞아. 기억이 납니까 우리 엄정환 씨 같이 활동하지 않았어요? 어, 가사가 엄청 빠르고 많고 그런 것 같은데. 평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투 더 올 스쿨. 구십 년대로 떠나가. 천만 시대. 으쨰. 모르는 오늘을 위하여 준비를 들어야지. 네. 좋습니다. 어떻게? 그냥 들리는 대로 써요. 들리는 대로 써요. 나중에 유치할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되면 엄정환 씨 자신감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어? 이 정도야? 어?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어,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까? 자, 엄정환 씨의 인생 첫 바스. 공개해주세요. 세탁기 하나. 세탁기 하나. 세탁기 하나. 세탁기 하나. 아니, 뭐뭐뭐 해서 세탁기. 포기하는 건 나라고 해서 왜 성공을 못해. 뒷부분에 기술을 쓰시는데 예전에는 집에 세탁기 있으면 성공한 거죠? 초등학 때는. 진짜 들리는 대로 썼어요. 아, 들리는 대로. 세탁기 하나. 세탁기 하나. 네, 원샷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잡히고 싶다. 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진짜 자족 같다. 너무 사랑스럽다. 아, 우리 엄정환 씨가 원샷이 나왔어야 하는데. 준비를 가득하고 있었거든요. 준비를 가득하고 있었는데. 다음을 기대하겠어요. 2등까지. 세탁기 100%예요. 자, 2등. 보여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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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 오! 옹정화 씨. 입술이 떨려, 선배님. 입술이 떨려. 2위입니다. 포즈, 포즈. 오! 오, 세탁기가. 세탁기인가봐요. 세탁기. 세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9글자 떴습니다. 세탁기. 세탁기는. 세탁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세탁기 하나잖아요. 저도 배짱 하나라고 썼거든요. 우리 엄정환 님이 세탁기를 썼는데 2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해서 세탁기 하나하고. 많이 쓰셨어요. 창화! 눈창화! 오! 대박! 아, 다시 듣기가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1, 2라운드 딱 한 번. 잘 써야 돼요. 떡볶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정환 씨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하는데. 한 번? 네! 네!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나왔다. 들을 수 있는지. 오늘을 위하여. 정환 씨까지. 지금 치고 있어.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하나. 하나. 나는 이걸 들었어. 이거리 하나. 이거리 라면. 그렇지. 세탁기 하나는 말이 안 되는데. 왜 세탁기가 들리지? 어디 있어? 누가 아니라. 세탁기가 있으면. 세탁기 하나. 나는. 저게 뭐야? 뭐야? 뭐예요? 대찬? 대찬? 근데 뭔데? 대찬. 대찬 딴딴 하나. 아니요. 아니요. 이 기. 지금 지금. 비법이라면. 어머. 그 말이 된다. 비법이라면. 아니요. 비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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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정하 씨의 의자에 스프링이 있어요. 바로 일어나시네. 맞다. 비겼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네. 엄정하 씨 일어나주세요. 먹는구나. 세탁기로 들렸단 말이야. 엄정하 님. 불러주세요. 비결이라면 대찬 끈기 하나. 끝까지 포기 않는 것. 나라고 왜 성공을 못해. 보여주. 과연. 우와. 대박이다 진짜. 우와. 1라운드만 해 성공. 1라운드만 해. 1라운드만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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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네. 귀가. 귀가. 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엄정하 씨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속이 너무 좋아가지고. 몇 개 만에 떡볶이에요? 1년 된 것 같은데. 1년 만에 떡볶이래요 선배님. 1년 만에 떡볶이래요 선배님. 1년 만에 떡볶이. 진짜 맛있어. 음미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음미하면서. 대박이야. 오. 드진다. 이거 먹고 썰어 먹고. 엄정하 님. 어때요 지금 떡볶이 맛이. 날 시키지 마세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넌토. 나이스. 힌트 요정. 웅성웅성. 한 번 가시죠. 문화를 위해서. 하나 가죠. 몸불기로 연습 문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 엄정하. 사이버라서 뭐. 사이버라서 뭐. 사이버라서 뭐. 괜찮아. 자 천천히 천천히. 사이버라서 괜찮아. 그리고요. 그리고. 어 그. 아. 그 종교. 엄정하. 엄정하. 내가 좋아한 걸 모르잖아. 왜 몰라 잠깐만. 쓰리. 투. 가인. 제목이 그냥 가인이네. 제목이 가인. 가인의. 가인의. 모르겠네요. 나루샤가 너무 영어의 인기가. 유자들은. 엄정하. 엄정하. 유정수 씨. 유정수 씨. 실패. 우리 앞에. 나는. 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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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자 사랑한다. 실패. 제 거를. 제 거를. 제 거를 이렇게. 요즘에. 엄정하. 태왕사신기. 그리고요. 그 뭐지? 남한산성. 아니야. 실패. 남한산성 비슷해? 왔어요. 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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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왕사신기. 그리고요. 육룡의 나르사. 아까 나왔잖아. 실배. 상담해. 정답하세요. 염정하. 역적. 백성 유한 초대자. 백성 유한 초대자. 백성 유한. 백성 유한 초대자. 백성 유한. 백성 유한 초대자. 백성 유한 초대자. 갑자기 좋은 초대자입니다. 박호수. 그래를 이용해서. 백성 유한. 백성 유한. 날에. 역적. 백성을 훔친. 동자. 동자 실패. 염정하.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전. 어? 신나보다. 맞다. 앞에 거 얘기하셨나요? 앞에 거 얘기하셨나요? 신발!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첫 장! 나는 태왕사신기! 그렇죠! 백성을 훔친 도전! 전화! 먼저 간다고? 백성을 위한 초대장 오늘 초대장 오늘 기다렸어! 제일 처음으로 온 사람에게는 세탁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엉덩이에 투 마락합니다! 진짜 맞추고 싶다 지금 맞추고 싶다 투! 가인! 제목이 그냥 가인이에요? 미안하자 사랑한다 실패! 남한산성 아니야! 백성유한 초대장? 제가 볼 때 엄정화 김동현 둘이 남습니다!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시작해? 빨리 빠집시다! 빨리 빠집시다! 주세요! 단일혜리 자! 엄정화 씨 작품 같이 했죠? 됐어요! 왔어요? 제목은? 영화구나! 영화구나! 첫 번째 작품은 엄정화 씨와 함께 했던 작품이죠! 아, 그래요? 야! 로빈헤드!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네 앞글자만 미스터로빈 꼬시기 너무 친절하셔 너무 친절하셔 너무 착해 착하다 돌투하자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미스터로빈 때리기 미스터로빈 훔치기 미스터로빈 훔치기 미스터로빈 훔치기 엄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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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로빈 꼬시기 스파이 정답! 주세요! 엄정화 씁니다 자, 한쪽은 머리가 커트 힌트 눈 마주치면 마음이 약해져 염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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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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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리가 대신으로 아니! 염정화 씨가 찍은 게 염정화 씨라고요! 염정화 씨라고요! 동현 씨는 오늘 끝나고 위험한 초대장을 받아가시리라! 위험한 초대장을 받아가시리라! 제가 먼저 가면 세탁기 나와요? 세탁기 드립니다 오케이! 김동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골라주세요! 염정화 씨와 해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해리의 공통점 예뻐! 일단 예뻐! 그리고요! 주인공이고 주인공은 잡고 우렁 날치고 영화로 나이스! 나이스! 네오! 너무 맛있겠다 염정화 씨 대표곡 하면 어떤 노래죠? 아 너무 많아 배반의 장미도 있고 배반의 장미도 있고 배반의 장미도 있고 페이스볼 있고 페이스볼 페이스볼 저는 계속 눈동이죠 아 눈동이죠 아 눈동이죠 하늘만 허락한 사랑 초대 초대! 그러면 그 애들이 걷어내고 가사만 들어야 돼요? 기분 좋게 스피드하게 왔으니깐요 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 씨는 위험한 초대장 중독 일찍! 자 우리 염정화 씨 표정이 약간은 지금 굳어있습니다 자 들을 새도 없었어요 들을 새도 없었어요 그걸 걷어낸다고만 생각하고 분리해서 들으려고 그랬는데 분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렸어 아까 세탁기라도 그런 거라도 쓰시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딱 들렸던 발음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펀! 오펀! 예약조차 성립 예약조차 성립 예약조차 성립 예약조차 성립 염정화 엄정화 엄정화 엄정아 씨 원샷입니다. 엄정아 씨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아 씨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두 번 반복이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봐. 그럼요. 저 다대기만 넣어야 되는데. 오 정말 좋아합니다. 힌트 하나 골라주세요 힌트. 첨부 남의 거 안 보고 집중하게.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거 다 보이시나? 나 다 안 해요. 다 보이면 잘못된 거고. 딱 보이게 맞춰서. 하나 짧게. 원. 대추자 딱 보셨어요? 예. 이게 효과 있네요. 효과 있죠. 엄정아 씨 뭘 봤나요? 저는 눈과 이를 봤어요. 눈이를 봤다. 자 이 옆으로 빠집니다. 나 눈사람이야. 진짜로? 네 누가. 전화! 전화! 골. displays. 사람 전화! 진짜. 오케이 오케이. 누구 데려갈까요? Franklin 시작. 오케이 마다! Oke 마다! Door STEAK tung산 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저게 진짜 해외용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저희가 핸드위치 못 맞히면 힌트 주세요. 힌트 줄게요, 힌트. 뭐지? 혼자 가요, 혼자 가요. 너무 맛있다. 자, 엄정 씨 맛있죠? 국물 기가 막힙니까, 맛있어요? 끝내줘요. 빨리 맞히세요. 자, 다음 문제. 문제. 고현! 고현! 고깨비. 그리고요, 누구를 갖고 갑니까? 너무 비워. 아, 여기가 표정이 진짜. 비워 따봉했어. 자, 여기가.